뱅뱅이네 가족, 화, 이, 테이, 오키 아 지금 데니랑 사와놨는데 눈발에 떨어지네요. 데니 어디갔지?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데니를 풀었는데 저기 보이네요 여기 왜 올라갔지? 뭐하나 저기서 갔다와 풀 먹으러 올라갔는데 왜 쟤? 염소 온 줄 알아봐요. 지금. 저기 왜 올라갔어? 구라니도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. 아 이제 눈발이 막 떨어져요. 눈이 한방울 둘바스 계속 눈이 한방울 둘보기 geht 가자! 저기 나오네 가자! 왜 갔어? 조심히 발 닫혀 발 일로와 가자 조심히 일로와 이게 아니 이게 뭐야 댄 누가 이렇게 했어? 이거 다리하고 하지마 하지마 아니 이게 뭐야 다리가 이게 뭐야 다리 이게 뭐야 애인 숨겨놨어 댄? 오늘은 간단하게 괜히 근황을 잠깐 울려요 아주 잘 지내고 있구요 겨울이라서 눈이 떨어지니까 좋아갖고 집에 가면 또 사고를 끓여준거에 밥 주려고 하고 근래는 제가 일도 좀 많고 동영상 업로드 좀 많이 좀 늦었고 짧게라도 잠깐이라도 댄이 근황 좀 올리려고 댄! 일로와봐 댄 일로와봐 눈 오는거 보지 말고 형! 댄형 인사해야지 앉아 응 그렇지 우리 댄이형은 고독자분들 안 보고 싶었어? 댄이형? 응? 아니야? 댄이형 형! 콧잔댕 발 또 묻었다 너 이제 엄마한테 혼났다 발바닥이라 이거 팔 어떻게 할게 이거 다 또 아빠 욕먹으라고 응? 자 가자 이제 집에 집에 가 앞장서 집에 가 자 이렇게 짧게 올리고 저는 지금 내려갑니다 이제 지금 점점 해가 지고 있어갖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해가 산 너머로 기울어져갖고 자 그럼 저는 다음에 갈게요